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즈는 25에서 27cm 사이즈는 25cm 사구 못돼서 또 지렁이 먹고 났어 이것도 일곱 칠 일곱 칠도 더 났는데 여덟 칠 일곱 칠 칠 아이고, 기쁘다. 아멘 자연산 잉어 자연산 잉어 자연산 잉어 안왔습니다 32,3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저거 돌려! 악기 runter기 내가 그 맥주에다 오, 뭔 마리 두 마리, 두 마리 오늘 여기 화재에 있는 지천나스에서 와가지고 납리를 해봤거든요. 굴루펜도 잘 먹고요. 어분 계열도 잘 먹고. 아, 지렁이가 짱입니다. 신기한 게요. 지렁이만 넣으면 입기를 잘하네. 그게 어분이나 굴루펜을 깍밥으로 쓰면은요. 어, 이 길이 바로바로 좋아요. 세기만 잘하면은 뭐 시간당 뭐 10주 이상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어, 재밌게 나왔다 했습니다. 제가 일 때문에 좀 나가야 되세요. 어, 안녕히 계세요.